제 이름이 제로색 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오 조명 아 오프닝이 장문이에요 어른다운 꿈 깨어나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라 봄날 더 되이게는 지나 이밤에 남모를 허공인데 놀랄 내 인생할 뿐 인생할 뿐 인생할 뿐 인생할 뿐 우아하 모션인 것 같은데? 어 이제 모션까지 됐죠? 됐죠? 아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장미 가겠습니다 아 좋아 되게 신기하시죠 나라고 아이고 오긍긍 차는 게 느껴진다 그대가 너네 죽은 장미 손이 이별의 손을 널 장미 손이 너의 손 오 이 아셨다 오 이 아셨어 오 이 아셨어 장미인지 열심히 해 장미의 손이 헷 우아 하하 하림 귀여워 귀여워 이게 뭔 노래야 어머니 진심으로 신나친 것 같은데 참고문 이준아 안걸리는 거 아시죠? 삼촌 Frau 넘기겠다 넘겨야지 역시 닥치가 빨라야, 손촌 씨가 혼자 하는 거 아니야? 듣기 좋다 아이카 안 넘기네 넘겨야 되는데 진짜 눈치 없다 자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마이크를 넘겨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니 마커니에서 이거라 좋아하셨겠어요 뭐죠? 향수에요? 향수 전주가 전화 되겠지 공예니아 기지길래 시계절 일이 너라 다가오 얼룩의 일이 관리와 내 설득은 빛을 아버님 지금 눈이 긴장되셨어요 갑자기 저 저희 남편이 음정이 불안하거든요 선천적으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